아.. 틀라이 히히 크리스마스 아.. 아.. 50억만 해보자 아.. 아미가 쉽긴해.. 아 근데 나이가 이게 필요왔대 50억만 트라이해보자 아 50억 트라이 못하네 돈이 없네 트라이 아 튕겼어 하지 말라는 건가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심상치 않은데 이거 캐시샷 누르자마자 튕긴 거 보니까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아 포기를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겠다 너무 비싼 거 같아가지고 와이마이 뽑는 거 별로 안 어려우니까 아 100억 저거 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같아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뽑는 거 안 어려우니까 요기야 쌍아이 뜨는 거거든 그렇지 그렇지 왜 아예 한 줄도 안 나오냐 나왔네 아 마음 편이야 마음 편이야 안 나올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모잘건 나올 거라는 마인드 음 아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아 나 세 줄 한 번만 뛰어보고 싶은데 세 줄을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뛰어보고 싶긴 한데 참 세 줄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해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것이지 아 나도 큐브를 잘 많이 해본 거 같은데 아직 세 줄을 한 번도 못 뛰어봐가지고 음 잘 안 나오더라고 아 HP 세 줄이다 음 세 줄이 36%보다 어렵지 않나 아니 그? 언제 나오나요 근데? 이제 나와야 될 거 같은데 다 써놨는데 아 챙겼을 때 하지 말아 써야 했던 건가 아 아직 얼마 안 썼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딱 본전치기거든 그래도 본전치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쉽긴 하네 뜨면 딱 본전치기인 거 같아 그치 30에 40억 정도 40 몇억 40 한 2억 정도 되거든 본전치기 하고 싶은데 아 사냥도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나와야 본전치기다 아 나올 거 같은데 아 이거 결국 망하는 시나리오인가 어허 본전치기 하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10개 남았는데 10개 남았는데 본전치기 해야 되지 않겠네 아 난 무기도 사야 되는데 아 나 돈이 필요한데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허 가져와 블랙큐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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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5개 맞아 아니 레드캡에 2억 4천 주고 살 바 이거 사서 하는 게 낫지 본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아이고 본전 때문에 다 소통을 읽는 거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인데 말이지 아 근데 요거에다 돌리기 좀 아깝다 펜던트 레즈런드리 새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30억 줘야 되는데 요거는 파는 게 낫지 않나 매액 18% 아 여기 있다 36 그래도 요거는 1억이라도 좀 남겨먹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새로 트라이 아 나 무기 사야 되는데 아니 이 돈으로 차라리 아액을 샀으면 좋았을까 사고 파는 게 좋았을텐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돈을 개 아깝네 뛰어져도 못하고 손해만 봤네 아 또 결국에 돈을 잃는 시나리오인가 개손해보는 건가 아 나 없겠지 80 개손해봤지 개손해봤지 많이 손해본 거 같은데 아 그래도 12억이면은 손절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 그치 12억 손해봤을 때 손절해야 될 거 같은데 괜히 오기부리다가 다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손을 남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만할까 그만 돌려 일단 포기 다음에 생각해보자 도전 0,4번 아 괜히 했네 아 이미 던져줬다 빠르게 간다 아 이건 팔아야 되는데 안 팔 수 없는데 35 34 아주 저렴하구나 아 너무 비싸다 6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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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개 면은... 얼만정도 되지 5세트네 5세트면은... 6만원정도 되는 거지 응 굴레 하나씩 하나씩 진전해나가지 아우 벌써 떴었네 좀 순식간에 다 날라갔던 거 여기 안에 나와야되지 않나요? 떠야될거 같은데 망하는건가 안 나오는건가 아 이걸 못띠었네 20만원 플러스 벌써 개소매네 이거 다쓰면은 내가 안떠다는거지 10만원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플러스 아 다썼는데 이제 다썼는데 어 나왔다 그래도 분전치기는 한거 같은데 아닌가 얼마야 최저거 71억 8천 아 사기사기 가자 음 아 그래도 개소매 까진 아닌거 같긴 한데 그래도 딱 본전과 중간의 사이인거 같구나 오케이 타이머던 시난트 펜지 흰 Compan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